오 마이 걸 표정으로 말해요. 몇 문제를 맞출지? 시작! 배아빠! 기쁨 최고야. 황홀 황홀 기쁨 최고야 황홀 황홀 얼굴만 해야 돼 얼굴로만 만족 정답 화나다 경멸 짜증남 화나다 경멸 짜증남 싫어해 경멸 경멸 분노 짜증 짜증 화 화 그 친구들 다 나와요 티비로 오른다? 모르는 패스 모르는 패스 거의 다 왔어 패스 패스 뭔데? 뭐야? 행복해 좋아하다 친절하다 행복해 좋아하다 친절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영광 감사 영광 모르는 패스 거의 다 왔어 대단한 영영 동결 대단한 영영 동결 자 다음 기투 정말라 싫어하다 정말라 짜증남 어이없어 재수없어 재수없어 티라모 티라모 흥 준비 시작 그렇죠 당장 정답 정답 뭐야 뭐야 드라마 뭐야 모스터 줄어 맞다 ят 네 한 번 더 한 번 더 вниз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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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갈터베트 하터베트! 갈터베트 하터베트! 갈터베트 하터베트!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아니에요 정답, 정답! 자, 다음 어, 그렇지 그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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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뚜두뚜두! 뱅뱅뱅? 자, 모르몬 패스! 모르몬 패스! 살인예고 아니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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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맞아? 어? 미스! 미스! 모르겠어?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봐봐 아리나 봐봐, 이렇게 돌리면 점프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그래서 크게 돌리는 게 훨씬 더 편해 땀을 치는 게 그리고 박자 한 명씩 들어올 때 더 넓혀줘도 되고 풀어져서 연습 연습! 연습 한 번 해볼래요 네, 연습해도 돼요 천천히 해보자 땀 쓰는 소리 나면 들어가 그리고 지금 너네 너무 가까이 있어 네, 좀 뒤로, 뒤로 잠깐만 이 쪽으로 와, 이 쪽으로 너무 가까이 있어 달려 들어가야 돼 자, 1번 진짜로 유아 그렇지 진짜로 유아 그렇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저 이렇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친구들 처음 봤어요 보통 이렇게 뛰면 그다음에 상황을 보고 들어가서 점프하는데 지금 유아가 들어가니까 뒤에서 지호가 같이 따라 들어가서 점쳐서 뛰어 아니 지금 지호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범인 잡는 경찰 느낌이었어요 잡았다 이 녀석!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에요